제가 오늘 란다 학교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남았냐 시아빠? 란다 아빠 이두? 아빠 이두? 네 오케이 바이바이 아빠 이두? 아빠 이두? 아빠 이두? 아빠 이두? 아빠 이두?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집 와서 쉬려고 했는데 너무 귀여워서 같이 놀고 있어요 못 갔어요 예정도 먹고 있는지 월요일에 할아버지 이후에 이 사랑 얘는 나지 내가 원하는王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말랑이에서 보내는 하루고, 저희가 오늘 먹고 있는 친구 리마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기로 했어요. 이따 장을 보러 갈 건데, 그 전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깜스바는 우와 진짜 맛있게 먹었네? 근데 좀 존식 같아. 요즘 나시고랭이랑 새우 요리 시켰는데 비주얼이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장인이한테 기억에 남는 식당 중 하나라고 해가지고 오늘 온 거거든요. 여전해? 맛이 어때? 너무 맛있지. 기억에 남는 몇 안 되는 식당이라. 근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물 맛이 엄청나고 소스 없이 되게 꼬들꼬들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마지막 메뉴. 우리나라 쌀국수집 가면 소고기 플랫노들이라고 써있는 딱 그 비주얼이에요. 맛있어? 진짜? 다행이다. 마요인데? 응, 맛있어? 응. 근데 새우튀김에 마요인데 맛없으면 반칙이지. 진짜 맛있어. 음, 진짜 중식. 응. 인도네시아 음식점이 약간 쨍 인도네시아 스타일이 있고 이렇게 좀 화교 인도네시아 스타일이 있는 거 같아요. 류인은 진짜 가족 다 같이 와서 한 5개, 6개 시켜줬다고. 응. 사람들은 말랑이 불어먹하는 길에 하루 들르는 그런 곳인데 사실 여기가 되게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냥 날씨가 너무 좋고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사람이 너무 많지 않으면서 또 너무 적지도 않아서 적당히 이 안에서는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물가 저렴하고 맛있는 거 많고. 대학생들이 많아서 카페나 식당 같은 것도 엄청 잘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냥 카페나 식당들 즐기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진짜 제일 좋은 건 날씨. 응. 진짜 동남아 날씨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응. 저녁엔 진짜 추워요. 또 이러면 진짜 좋아하거든요. 괜찮아? 여러분 저희가 장 보러 왔는데 오늘 진짜 당장 해야 돼가지고 지금은 재료가 없으면 좀 큰일 나거든요. 어제도 저희가 1차로 장을 봤어요. 근데 여기 다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최대한 맛을 구현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자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난 일단 시금치가 필요한데. 이거 시금치인지 모르겠는 게 문제야. 이거 시금치일까요? 응. 바야마저. 바야미 시금치예요. 진짜? 가격도 저렴한데? 시금치는 원래 이렇게 그래? 우리나라 시금치랑 다른데? 저는 파프리카가 필요해요. 파프리카. 색깔을 위해서 빨간 거 하나? 하나면 될까? 네. 버섯. 우리나라 버섯이 있네? 시. 어? 최고의 맛을 내어서. 진짜 근데 부담스러워요. 애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너무 부담스러워. 어떡하지? 저를 막 요리를 잘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아닌데. 일단 그냥 우리나라 말 써있으니까. 이걸로 해볼까? 엥? 근데 중국 회사인데? 너 탈락. 순두부. 제가 5년 전에 애들한테 순두부찌개랑 떡볶이도 가지고 가끔씩 해줬었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되게 속상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주먹밥이랑 그다음에 디저트로 먹을 수 있는 호떡 믹스 같은 거 있으면 사서 가려고요. 다시 집었어 그냥. 한국말 써있는 게 낫지 그래서. 미혼? 미혼? 이거 그냥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맛 안 나면? 여러분 여기 잡채랑 떡볶이가 있거든요? 그냥 이거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있어요 지금. 내가 했다가 맛이 안 날까 봐 그게 제일 지금 무서워요. 못 찾아? 호떡? 이런 거 밖에 없네. 아 그래? 아 여기 있다. 탱키임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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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전으로 해 줘. 감자전이나? 아예 식사로? 될까? 뭐 브랜드 꺼야? 그럼 제가 지금 잡채 고기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민스러운데. 왜냐면 소고기는 부위가 없더라고요. 원하는 게. 안다리살이라는 건가? 모르겠는데 그냥 저거 할까? 저거 200g만 달라고 할까? 얇고 길게. 얇고 길게. 이렇게. 이렇게. 저 이거 약간 손짓발짓해서 사진 보여드렸는데 완전 잘 잘라주셨어요. 좋은데? 오늘 요리에 희망이 보입니다. 근데 별거 안 산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낳았지? 고기 있고. 감자. 어제도 만원천 원 갚는 거야? 사주는 게 훨씬. 왜 쓴가량하네? 요리 근사한 데서 할걸. 그러니까. 동공지진. 장을 받고요. 이제 돈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쿨러스. 울 것 같아 지금. 지금 다들 엄청 기대하고 있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벌써 울 것 같아요. 그냥 재료를 더 사가야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아가지고. 약간 주목공포증 생겼었는데. 지금 가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 진짜. 이 형. 누구누구 드시는 거예요? 응응. 부모님도 드시는 거죠? 네. 너무 긴장한데. 리만은 결혼하면 요리 어떻게 해요? 원래. 요리 못해요. 진다? 남편은 여자요. 아 진짜? 남편은 여자요. 남편은 여자요. 네. 리만 철거지하면 되겠지. 저러고 시작. 우리 이따 맛없으면. 같이 매콤하다가. 아니야. 어머니가 요리 잘하실 거 아니야. 요리 잘하실 거 아니야. 요리 잘하실 거 아니야. 요리 잘하실 거 아니야. 나 진짜 무서워. 엣빙까지 있었으면. 난 진짜 긴장됐을 거 같아. 왜냐면 엣빙은 한국 음식을. 잘 아니까. 두근두근 두근두근. 뭔 소리야. 기름 엄청 튀겨지면 안돼요. 너나 잘하세요. 네. 어머니 약간 매고? 어머니 안녕. 잘하세요. 그치. 내가 이렇게 지갑하게. 왜 울어. 눈물. 땅타가 너무 매워. 하트 강좌전 잘 되고 있어? 저는 다 하고 있어. 잘 뒤집을 수 있어. 뒤집어야지. 하트 찌해주면 끝이라면. 뒤집어 볼까? 응. 아래 엄청 노릇한 거 같은데? 오오. 노릇한 거 같아. 응. 가모잇? 저거 저거. 야. 아래. 야. 야. 나. 나 맛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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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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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분투 5분 분투 5분 분투 5분 분투 이거 18인분인가? 다 있어 이거 웃겨 진짜 웃겨 한국 간선 어디 안 간다 양 걱정했거든요 이거 이거 림아 우리는 명절이나 생일에 먹는거에요 설명해드릴까요? 이건 잡채 잡채 이건 내 여자친구 사이띠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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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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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 안한다 진짜? 다행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잡채 같은 이름 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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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잡채 잠시만 조각 양손 일부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응 된다 감사합니다 안녕 어머니 너무 예뻐요 하하 하하 짭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뚜벅라우드와 밥 난 다 잘 먹는다 기분 좋다 아 깜빡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오늘의 메뉴는 치킨가스 도시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저것 주는 것도 있고요 미역국도 있고 김밥, 만두, 주먹밥, 김치 그리고 웃긴게 여기 이렇게 음료 이름이 한국 지명이에요 귀엽다 그치 레고도 이렇게 되게 여유롭고 힙해요 이런 인스타 감성 의자도 있고 뭐뭐 시킬거야? 썬거 보여줘 한글로 썼어 학교 도시락, 치즈떡볶이, 라면 못 알아듣으면 어떡해? 가서 말해줘요 갔다오세요 조금 더 솔직히 바삭하진 않거든 근데 소스는 진짜 완전 양념치킨 소스야 잘하네 구현을 되게 잘한다 이게 아니야 치즈떡볶이 네 뜨거워? 뭐 어때? 친구네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다른 데서 한 시간만 먹었거든요 진짜 한국에서 먹은 떡볶이 아 진짜? 진심이야 오 그래 빨리 먹어봐야겠다 이거 약간 치즈 신전 비주얼 아니야? 근데 맵다 매워? 매워? 매워 매워 아 매워 나도 너무 매운데 한국에서 먹는 거 같지 않아? 아 좀 시큼한 맛이 좀 덜하면 한국에서 먹는 맛일 것 같아 근데 진짜 개중이 한국에서 먹는 맛이랑 제일 비슷하다 진짜 매운데? 근데 첫째가 매운 걸 좋아하잖아 응 전 제일 기대했던 김밥 근데 김밥 진짜 단면이 너무 완벽하지 않아? 여러분 제가 본 김밥 중에 비주얼이 가장 제대로예요 진짜 매워 진짜 매워 맵고 뜨겁고 응 진짜 맵고 뜨겁고 저희가 좀 놀라는데 말랑이 인도네시아에서 뭐 작은 도시는 아닌데 큰 도시도 아니거든요? 뭐지? 뭐지?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 그런 도시인데도 한식집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근데 완전 전통한식집은 업칫 많이 없고 거기다 이렇게 떡볶이랑 분식 위주로 팔고 아니면은 또 한국식 카페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식 음료 종류들 팔고 아니면 빙수 팔고 아니면 빙수 팔고 그런 느낌인데 여기도 빙수집이 진짜 인기가 많대요 가보고 싶다 했잖아 응 한번 가야겠다 커피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되게 진짜 맛있다고 뭔가 인정할 정도로 오! 부대라면인데? 오! 계란도 있고 빙수도 있고 저 왜 이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ㅎㅎㅎㅎ 맛있어? 맛있어? 참깨라면 참깨라면이야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비주얼 진짜 제대로요 오랜만에 빨간만 먹으니까 좋아요 맛있지? 참깨라면이지? 응 푸대라면 먹기 너무 귀여워 귀여워 신고기 넘는게 팔고 안전하게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1, 2, 3 1, 2, 3 찌잉 부부 지금? 음...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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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자, I'm over I can't do it I can't do it You can do it You are so much stronger Oh my god I can't I can't 집 해결 됐어요? 집 구했어? 아... 엄마의 큰 언니 엄마의 큰 언니?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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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언니 집 옆에 이모의 집 이모의 집 이모가 아 대박 비어야? 진짜? 에픽 옆집? 맛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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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이제 걱정 없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거 가지고 많이 쇼 아직 못 찾았다고? 아, 금방 구하겠지 병원? 응 짜리 병원? 응 근데 이 맛을 안으로 제가 사서 생각하지 말랑 제가 제가 시작하는 앰블런스 응 앰블런스 근데 저랑 저런을 번역 응 제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겨네 앰블런스 코로나 이후에 많이 생겨네 앰블런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4가지 4가지 갈비탕 응 밀입 응 배비 배비 아 근데 테일 아 테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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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란더 란더 르비진기 란더 163 에임더 어떻게 되실까요? 어떻게 되실까요? 사실 멈춰야 돼 왜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남자들 170 아 아 에버리지 에버리지 네 어려워 하하하하 그래서 림아 결혼할 때 축가 같은 거 있어요? 그래 네 맞죠 또 중요한 부분은? 저 같은 가족이 계신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즐기는 Soum água은? 교대예요 스스로 프렌치프리 카페의 초콜릿 제 아침부터는 닥터로는? 예, 안전에 네 이 작사냐? 베벅거 이 작사냐? 은당사야? 안 뇨? 안 뇨? story, they were playing for my family they say, who is he? so how do they explain about him? 은당사야 나리ум아 관계자 나 관계자 내 한국어로 결혼. 영인과 단대의.. 얘기는? 왜 한국어로 너무 힘들어? 해봐. 영인과 단대의.. 물어봤어 언니가 어떻게 성향해? 영인이가 누가? 아니면 이렇게.. 우리 집안에 유지한 가족들 우리 집안에 유지한 가족들 우리 집안에 양식 오늘에 유지한 가족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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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이라는 가족들 어깨보다는 가족들은 유지한 가족들은 처음에 사실 병인이가 1년 여기 있었다고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다고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경희가 저한테 엄마 집에 사는 시간은 돼요 엄마, 경희가 내년에 여기 자 엄마한테 물어봐 와 진짜? 갑자기 냉장고? 엄마, 응 디바 디바 엄마가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허락하셨냐고 여쭤봤지만 안 돼? 왜 허락? 어, 그래 엄마, kenapa dulu waktu 경희인 mau tinggal 1 tahun, kok mau izinkan? 아빠 from my mother and birth because she's happy with being in our house and we have no son yeah, so he became her son and from my father she's happy with being in our house okay, so this is like this place prima? yeah 결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 좋아? 행복해? 빨리 떠나고 싶은 거 네 사실 저의 집 너무 힘들어 어, 했어? 베이비 케어 언어랑? 예스 베이비 케어 캐터링 예스 예스 기타 프리페어 하디야? 하디야? 선물? 선물은 아니고 집? 너무 그래 쏘리 오케이 다우 추기금 추기금? 기타 야 어, 그? 야 슈기금 하하하하 하하하하 슬람우니까 왜? 진짜 거로 축하해 하하 결혼한 애써요 사비기 기타 춘다니까 우리는 축하합니다 주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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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맞아 결혼 축하해 너무 감사해요 어, 네돈 라디 라디 네, 바랉 아, 일단 결혼식 안 yogurt 원? 원? 아냐, 루피아키 감사합니다 things you're really happy 언agle 만드는 결혼식 축하해서 주게äll 이빈 아, 있을까? 봐봐 네 하지 마세요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perdu는 느낌 네 너무 땡큐 아쉽게 너무 차이가 안나 결혼식 가고 싶었는데 김현이가 진짜 리마는 여동생을 생각하잖아요 제 여동생 형 형 네 새 예를 И H0 오빠 오빠 싫어해 너무 어색해 김현이가 진짜 싫어해 아, 룩이 형이 형이야. 형, 룩이 형.